한국국토정보공사 안좋아, 안좋아. 나 올려줄게 할거야? 강자! 하나, 둘, 셋, 핀! 여보세요? 정보공사장들 이번 설날은 참 강렬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파를 시작하는 한반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창올림픽이 올림픽이 되고 또 그 봄화의 분위기를 이어서 국내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남은 배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이어달리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하다가 더 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비핵화픽에서는 더욱더 안전하고 세계수대우로 푹 쓰는 그런 나라가 될수록 저희 자유한국당이 책임졌습니다. 국민여러분 세 번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나라 걱정하지 않고 정치권이 여러분을 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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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절인데 우리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천, 밀양, 화재, 포항의 지진 오늘은 군산의 한국주행공장이 폐쇄된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설날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 되시기 바라고 힘들고 고단한 일은 많으시겠지만 설날만큼은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